자 여러분 안녕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? 첫 번째는 반갑습니다. 안녕하셨습니까? 뭐 이런 얘기를 하죠. 두 번째 안녕은 이별입니다. 완전히 끝나겠다. 그런 얘기죠. 우리 기독교인은 바로 이거죠. 안녕! 하면서도 세상과의 이별, 세속과의 이별, 과거와 이별.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. 앙드레 시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. 그 사람이 어떤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잖아요. 그러면 이전 세계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. 이제 그 은혜의 시간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시간을 되돌아보지 않기 때문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루터에 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. 제가 안녕 하듯이 이 루터도 결국 종교와 안녕 했던 분입니다. 또 교황과 안녕 했기 때문입니다. 오늘 그 사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. 루터가 성당을 방문을 했습니다. 그 성당 이름이 라테란 성당입니다. 이 성당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, 그 어머님이 계시는데 이름이 헬레나. 그 헬레나 어머니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, 어디서 심판 받았죠? 그렇죠. 빌라도 앞에. 그 종독관저 앞에 있는 거기 있는 계단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 바로 라테란 성당입니다. 루터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? 그렇죠. 이 계단 28계란을 올라가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고 올라가면서 자기 죄를 깨닫고 그러면서 선포하면서 올라갈 때 자기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. 이렇게 믿음으로써 올라갔던 것입니다. 그런데 그렇게 될까요? 안 됩니다. 인간은 심이 부패하기 때문에, 인간의 마음은 다 부패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공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? 안 되는 겁니다. 인간이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할 수 있겠습니까? 다 죄인인데. 그러자 그때 깨달음을 얻게 된다.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. 모직 성경으로. 거기에 나온 그대로의 말씀. 바로 로마서가 얘기한 모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. 크... 믿음입니다.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과거와 결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. 이제 종교여 안녕. 교황이여 안녕. 그리고 지금까지 공로와 수고를 했던 모든 나의 의지는 안녕. 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고 끝났다는 것입니다. 로마요 안녕. 이 삶에도 좀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? 네. 안녕. 1 위 jed